상해 박물관입니다. 줄 서서 대기 중입니다. 기다리고 있어요. 이렇게 아침 일찍 왔는데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합니다. 장해 박물관입니다. 직원들이 다 정장을 입고 기다려요. 오늘 장해 박물관에 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시글벅적해요. 너무 홍다. 시상통 타싱니다.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색이 훨씬 좋습니다. 지금 이미 한 몇 년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의 아름다운 색은 비슷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색이 더 좋습니다. 그의 아름다운 색은 더 좋습니다. 먼저 이 아름다운 색은 더 좋습니다. 지금 이 아름다운 색은 더 좋습니다. 다른데. 상황이 있지. 다른데. 다른데. 여기가 상해박물관인데요,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애들부터 어른까지, 할아버지, 할머니까지 굉장히 많아요. 이게 박물관 아닌데,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 단체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